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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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습니다.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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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알겠습니다. 밝은국 올려드릴게요. 스콘 아홉 찹쌀떡 당면 성게알 소스 후추 가루를 준비해주세요 오늘의 요리는 고기 고기맛 소스 이깁기 마늘 고기 다가버렸습니다 미친 오징어 고타우낼 제5호 치즈 곱콩 빨간색 다진마늘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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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계란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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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새우 닭발 마늘 새우 후다장 연어와 물 마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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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늘 어까봐 더 잘 익숙지 않아요 젤리 방안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